다음 역은 함규 함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아! 진짜냐! 네 들어가세요 지금 전화가 되는 곳에 아! 아! 잘했어! 헷! 이사크! 이사크가 지금 속ed in! USM VALOR 미리 들게 우리 SOS 아! 그가? 뭐하는 시요? 바퀴즈이? 뭐하니, 지금. 지금, 지금. 가진 육살이 값에서 한 마나. 움직여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자 함규 로이드 함규 쪽에 사이드 퀘스트 하나 있었는데 자 함규 쪽에 뵙겠습니다 뭐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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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얻은 건 다 해가지고 가장... 가장 이것저것 다 업... 업을 하긴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긴 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8장까지 진행을 좀 했었죠. 어디 보자. 일단 라일렉을 또 바꾸고서 이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자,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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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오지? 어휴 라인의 탓도 너무 써버렸다 자 이제 아무튼 8장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또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봅시다 과연 방사기 열렸다 이 아무도 원해 응원하지 않아 알았어 이런거 터지지말고 플라즈마 탈이나 내나 지금 몇 발 있냐 서른발 백발 스물발 아 라인은 너무 썼나 저 녀석은 탈을 너무 많이 많이 쓸 수 밖에 없게 만든 애랑 아 근데 이거 써도 어차피 뭐 한방에 죽지 않아 리메이크같은 경우는 얘가 체력이 더 많아진거 같더라구요 이걸 쓴다고 얘가 뭐 달라지지 않더라고 저번에 왔을때 못먹었던거 알기 알차게 먹어주고 모아주고 자 다시 장비 리퍼로 바꾸고 엘리퍼가 사실 엄청 쇼모기는 아닌데 확실히 애들 살살 긁을때 긁을때 나름의 그게 있어 맛이 있긴해 저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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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거기올 뭐 일편에서도 나름 잘 썼어요 저는 그치 클리어런스 컨버 클리어런스 알파 아, 네. 안녕하세요. 응? 아이씨. 샴업도 준대가 많네, 이거. 어, 자, 이거 사이드캐스트로. 베일리에 위. 이제 루소랑 구웨이커란 친구만. 아, 수경제비스도 다시 조사해야되고. 어, 이것도 원작에서 이제 한 색인가. 고장난거 바꿔가지고. 진행하는 뭐 그런. 네. 히든엔딩은 뭐 이제 보니까. 뭐 특정한 뭘 모아야 된다던데. 엔딩후에. 이외차에서. 네, 안녕하세요. 그땐 그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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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은 피엘. 네. 네. 왕 dividends. 맞. 전염병? 1200원은 먹어야지 데크롬 뭐 열심히 잡아봤자 100원 줄까말까 맨주도 잘 주는데 잘해야 잘하는데 줘야지 그리고 이제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이제 지들 블리자드 업보라가지고 뭐 어쩌겠어 어쩌.. 어쩌 할 그게 없고 사실 쉴드를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되고 어디서 치즈가 치즈가 치즈의 아이씨. 이걸 맞춘다고. 나와. 아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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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중앙노드까지 전력을 옮겨야 되는 것 같죠? 원작같은 경우는 이걸 빼가지고 그냥 새걸로 교체해주면 되는 한 세개인가? 보이냐? 어휴. 이리 쳐보. 어휴. 어휴.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원작도 이랬거든요. 일단 픽이 모른답게. 안 빼도 되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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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휴. 여기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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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인데 가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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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오... 넌 넌 넌... 어우 헷갈리 어지럽 어지럽다 어지러워 헷갈린다기보단 어지러워 마지막 마지막 하나 아이씨 힘 있는걸 뽑아보려 아예 운전용 상태가 이게 싫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만둬라 임마 뭐 이거겠지 날릴수도 있어 여기잉 뭐지 그치 뭐지 앗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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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떼먹었던 곳이예요 어? 잠깐 이 친구들 그 친구들 아닌가? 원작에서 지들몰대로 튀어 올라다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된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렴풋이 나오는데 잠깐 그 탈출 폰에 그거 아니야? 첸인가 뭐 그게 싫어보내네? 그랬던 것 같아 원작에도 약간 그런거였던 것 같은데 그 무한재생된 크롬프였나 모였나 아 그래 해몬드면 이제 맞네 첸이네 첸 타고 있던거는 변이된 첸인가 모신인가 다음은 뭐야? 안테나 안테나 표치있잖아 뭘 또 해야돼? 어 또 해야돼 나와잇끼야 꺼져 안죽었어? 봉침? 봉침 울어도 안죽었어? 가아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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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끼야 슬슬 이제 8챱터 정도 됐다고 이들 단단해진거봤어 이들 단단해진거봐라 정확히 이제 스토리나 플롯과 고성을 제어령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어쨌든 뭐 그런건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거에서도 흔히 하는거니까 그 영화 새로 리메이크했다고 고전작들 똑같은 플롯의 고전작들 영화 가동간이 리메이크하는거 있잖아 그런것들을 이제 새로 개봉하면 영화 다시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 예전에 있던 영화라고 원작이 있던 영화라고 뭐 돈, 돈 더 싸게 해주거나 그거 해주지 않잖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왜 왜요? 에이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는가 아까, 아까 그 리그를 얻었던 베일리가 쓴거네 아, 리퍼를 업그레이드 해주기에는 또, 아... 또, 잘쓰고 있지만, 너무 아깝다 할까나 아깝다 할까 슈트 업그레이너 하자 선택과 집중해야지 아, 또 너야? 아이고, 너 이 새끼 오랜만이다 야 아... 진짜 짜증나는데 붙잡으면 잡는대로 또 이제 아이씨, 아이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fundraise 것uestmam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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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이 새끼가 어휴 싱싱한 세벌랍지가 이거 아 이래가지고 얘네들 웬만하면 스테이스시스 도망가버리는데 도망가는게 상책인데 거기서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는 테이미나 한번 거그로 먹고가자 마침 스토어도 있네 이렇게 된거 기왕 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지 쟤는 이제 원작에서도 나오면 그냥 대충 스테이스써서 느리게 만든후에 다음 에어리오로 도망가버리는 도망가는게 제일 쉽고 이제 가장 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제일 안받고 전연받고 도망가버리는 여럴 신문데 으응 어! 플라즈머 컷 업그레이드 요걸 놓칠뻔했네 이씨 아님 쟤는 이제 포스건으로 밀어버리든가 해가지고 상대하든 뭐해 이거 왜 이렇게 들들거려요 그런식으로 상대하는 방법도 있고 밀어가지고 공격을 하든가 무거운 날 근접공격으로 엎드린 적을 처치할 수 있어 뭐 근접공격이 플라즈머 컷터들고 요구라는 말이야 오 아하 날에서 소리가 나네 제가 원작에서 이 정도까지 컷 업그레이드 안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긴박하네 포스건이 원래 이제 원작에서 이제 편하게 할 때 많이 쓰는 거긴 해요 전 이제 그냥 리퍼나 다른 무기 써본다고 안쓰겠는데 일단 애들 넉백시켜 미니까 한바퀴 한번 밀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안쓰 원작에서도 저도 안쓴 무기들은 잘 안쓰게 되더라고 호스건이 나름 조금 좋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긴 해 어 근데 이제 템도 같이 날려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휴 진짜 재수가 없을려니까 씨 여기서 튀어나오는 줄 생각도 못하고 있어 하...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아 이게 어제 하도 잘 렉에 시달리다보니까 이게 진짜 프레임 드라뜸에 끊기는 건지 이벤트상 약간 덜덜거리는 건지 기... 막 그거에 헷갈려가지고 아니면 둘단지 요새 나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줬어 아... 진짜 컴퓨터를 아 물론 이제 3080 산지 한 2년 됐으... 됐으니까 뭐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 역시 아까운데 또 새로 컴퓨터를 맞추기는 그리고 하나 이마에 갑자기 또 펄스... 펄스건을 이렇게 또 많이 줘요 당연히 한참 또 안쓰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어제보단 낫잖아요 아니 컴퓨터를 막 보면 기존 부품들을 중고로 처벌하는게 너무 또 귀찮아가지고 뭐야 이것도 이런게 있었나? 이게 있었나요 원작에 이게 있었나요 원작에 일단 이제 보통 이제 테스트할때 최적화할때 막 이제 4090으로 하나봐 게임회사들이 자장 비싼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테스트 최적화 테스트 아 근데 그 ADS 텐으로 슈팅하는 부분이 초반에 거기 아니에요 운석 쏘는거 그거 아니었어요? 아시 아시 저쪽의 무력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심심으로, 퓨터가 부서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도서지 마침. 지속적인 도서지. 지속적인 도서지. 지속적인 도서지. 연구소 연구소 떨어져 이 똥떵이래야 똥떵이같은 새끼 어디서 그만하고 캐논 또 있어? 또 뭐해야돼? 아 뭐야 아 저쪽에 있구나 아 반대편에 안됐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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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왜 휩쓸렸지 왜 왜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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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ously 제스트로이 어쩌라고 갑자기 총을 쏘라는거죠 아이씨 그만해 죽을뻔 진짜 죽었다 회복량 없다 이제 미래를 팔아서 이겼어 회복량이 하나도 없어 이제 아니 이론적이면 노멀이면 디폴트로 주는 이제 뭐 하나 챙겨줘야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어디 허공을 둘러다니는 상자 하나라도 줘서 이제 아이템이라도 챙겨줘야지 포켓이긴 한데 이제 동적해상도 해놔가지고 이제 프레임 떨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해상도 조절이 돼서 레이티브 포켓이 아니에요 딜레이스 했을 때 저야 그런거니 아이씨 망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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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청 잠깐 뭐야 뭐가 야 나 가 아 아아 기다리십시오는 무슨 꺄아악 아이씨 아이씨 이딴 다가 락스 ㅇㄱ ㅇㄹ 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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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이브를 한 번 해야겠다 아씨 피통을 너무 써버려가지고 아 근데 뭐 보통 이제 시스템상 이제 아이템 없는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나오 나오지만 살짝 운도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뭐 나올테니까 뭐 뭐 어떻게든 헬게 뜨겠지 뭐 그런거 스포일러니까 말하지마세요 네 나 질문 나 화나게 하지마 나 좀 진 민감해 제일 민감한게 뭔줄 알아 그 그게 내 크롬호프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줬다는거야 그게 제일 짜증나 그런 녀석이 나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이삭, 제가 도착했어요. 밸러가 쓰러졌지만 제가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겠지 그 뭐야? 엑스딩 0 그라비티 엑스딩 0 그라비티 엑스딩 0 그라비티 그라비티 엑스딩C Ouais 이거가지고 이걸 이렇게 기판을 쳐 만들어 놨아 그냥 그라비티 한 마리 들어갔을텐데 그거 하나로 이게 기판을 쳤다고 대체 대체 여기 군인들은 얼마나 못나게 되었더라 대체 아이샤 아이샤 핵무기까지 반 두천 약 줘 약 줘 약 달라고 이 놈들아 약을 주세요 제발 선생님 제가 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약줘 약주세요 소형은.. 소형은 말고요. 소형해봤자 이게.. 이거 한 칸 이제 한 칸 처음이다. 거의 쿨강 돼가지고 아이.. 알았어 와라와라와라 와라와라 아.. 아.. 아니 스테이시스 모듈이 합해지면 느려져야지 빨라지면 어떡하냐고 어.. 어차 기본이 안됐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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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리핑싱 리피트 엘리엔 아이안 사실 이제 서정상 온전히 에일리언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한 주제긴 하지만 어쨌든 뭐 너 뭐 이제 그만큼 이제 네크럼 톱을 번식 직격이 없었나다는 뜻이겠죠 에이씨 배터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였더라 넌 여기요 에이씨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이거 다이어봤자 절반 찬다고 이놈들아 좀 줘라 아이템 좀 아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업그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 이제 소형 가지고는 뭐 이제 간에 기별도 안가지 아 카인 박스면 오디오 로그에서 어제 아이작과 뽀뽀를 했던 제 이제 유튜브 인트로이더스 했던 바로 그 박사 그 광인의 맑은 눈의 광인이었던 바로 그 박사의 그 박사인데 탄둘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아 나 기억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라 그래 어렴풋이 기억나서 폭발물로 출빨과 함께 복사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바로 봉침입니다 입에 있는 걸 깜빡과 잊어버리고 있었네 꺼져 이 새끼야 공침과 함께 다가와 우리가 필요로 하던 짐술이었습니다 안정장치에 그거 있어 어떻게 오케이 전력 무력화 시켰잖아 그럼 여기가 있네요 자 산두 발사 다가와 어디든 가라 내 눈에 띄지않은 곳으로 출발 물을 여행 자 크림 정리로 나 바이러 암 암 암 암 암 암 아우 머리를 덜 많이 했더니 오늘따라 또 머리가 머리스타일이 병신이 근데 원래 안좋았어 머리스타일이 이러다 또 이제 아 머리 좀 잘라야지 하면 또 이제 호섭이로 돌아가고 또 길러가지고 부잡해지고 또 기름은 부잡해지고 결국 머리빨도 얼굴이 되야된다는걸 다시한번 느끼는거에요 아 잠깐만 그 그놈들 죽은건 죽은건데 이 새끼 너 아이템왕 됐어? 없어? 없어 있어 그건 고고고 요건 요거고 고고고 고류 운이 막혔습니다 운이 막혔지만 저 너머의 아이템은 있습니다 밴드옵셰가 자 하... 포스건을 한 번 밀어봐 아 근데 포스건 탄을 아까 팔아버려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칭한 놈들 어후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까 너무 맞아서 그냥 죽자고 죽은건데 이번에도 많이 맞았네 대행을 내가 좀 잘 못하긴 했네요 봉침술을 좀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거를 키네시스를 얘 막상 또 정신없이 몰려오면 그걸 그 생각이 안나니까 사격자나 한번 보이네 칭한 놈들 칭한 놈들 칭한 놈들 칭한 놈들 칭한 놈들 치신 zar 크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난 가볍게 이제 뭐 하면 뭐라도 주나 하고 있었는데 악독하다 독해 정말 독해 악독해 악독해 수밖에는 없다 가진거라고 꽤 빡치네 덧박치면 탄을 펄스건 정도밖에 안준다는게 덧박쳐 탄을 많이 주는게 퀘키야 펄스.. 아 이거 주네 여기가 여유이네 그래도 아휴 그래 로드랑 누비반도 치면 됐지 뭐 잡은거에 비해서 많이 줬다 이제 애들이 빨리 오니까 이게 진짜 봉침술 쓰기가 쉽지가 않네 안죽는거에만 좀 집중해서 해야지 적당히 와야지 그것도 쓰는데 원작은 해봤고 이제 초기차죠 아직은 못봤습니다 일단은 못봤습니다 다음번에 그 policemen 제거 다음번에 사례던 다음번에 사례던 난 손나신을 팔아보라 해서 와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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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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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아우 너무 오래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게 주변에 이제 던질 수 있는 사물들이 있긴 한데 이게 안 보여요 솔직히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컨택트 아니 갑자기 왜 잘 쓰지도 않는 컨택트 프러스트라이브탄을 퍼주는 갑자기 퍼주는 거야 어제는 이제 나오라 한참 필요할 땐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빌어도 안 나오고 차 안 튀어나오던만은 비바보야 진짠이야 요런 파이밍 스타일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퍼스라이플 어제도 열심히 달쓰고 달렸지만 어제는 진짜 안 나왔거든 보통 이제 갖고 있는 탄 위주로 나오잖아 갖고 있는 무기탄 장비하고 있거든 그걸 감안해도 너무 안 나왔어 지금 아이고 아이고 소식이 그나마 뭐래 아무래도 죽 거야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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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작하게 갑시다 들어오지마이구요 이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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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 내는 것 colour quarantined lockdown disengaged 아 이제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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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포스에너지탄을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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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포탄이 30발이 넘어가네 자 이시무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건데 해먼드의 말에 따르면 어떤 미친놈이야 어? 여기가 여기가 원래 지금 그거 아니었나? 아아아아악 앗따다다 아악 앗 앗다다다다다다 앗 앗다아악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오 복잡하라고 아 겉으로 바뀌었다 아 아 아 아 아 tymох YAAAAAAA YAAAAA UFO 아하하하하 으흐흐 으흐 으흠 으흐흐흐흐cho 하악 으 الن블라 anti 으윽 으윽 쓰읍 아 비콜로님 31개월 구독감사합니다 아 까마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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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례살구에 한다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안나와? 맞아 여기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긴 말도 안되는 거에요 계속 가서 자꾸 죽고있어요 아이씨 뭐가 튀어나오는데 또 헤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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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게 다르네 원작에는 이제 그 맘모스같은거에 죽는거 같은데 샷 야 그대로 복사해버렸다 이제 발러가 까마리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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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스가 왜shire 헤 스가 왜 Momo에 이렇게 원작에선 이제 그거에 지지겨졌던가? 약간 마모호스트같은데 그런 모습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 없지요? 하지만 적은 있겠지 아우 짱난데 왜 이럴줄 알았을지 이쪽은 뭐 이 가면 터지냐? 터져뿐 터지냐가 아니라 터져뿐 아이씨 칸짜리를 주네 아이씨 칸짜리를 주네 아이씨 칸짜리를 주네 아 선생님 좀 뭘 버리기도 무하고 안 버리기도 무한 이 상황 갑니까 아 세이브 스테이션이 왜 이렇게 아이씨 칸짜리를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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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체 내 크롬프 한 마리 이렇게까지 되냐고 정규병들이 한두 명 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만 아이씨 칸짜리 아이씨 칸짜리 아이씨 칸짜리 아이씨 칸짜리 이제 챕터 두 개 십 십이 십이 남은 것 같은데 원작 기준으로는 나머지 3챕터가 또 얼마나 세 개의 챕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지 기대가 전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가 봐야죠 여기 어디 그 꿈이야 넌 난 하소 아이애 아이 כל 제발 이러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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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갬부 셔틀로 이동을 해야되는데 뭐 어쨌든 잔인한게 이 게임 핵심 중 하나니까 분명 돌아가는 길에도 이 그림이면 나온다 덤비어 덤비라고 없어? 아하하 아 이거 상점이 어디있더라 오는 가는 길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고 가야됐던가 어차피 지금 아이씨 빨리 이제 샵이 나와야 팔아야 설계도가 지금 꽉차가지고 루비랑 팔아야돼 엘리 너 아 아 Ay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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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이드 퀘스트도 좀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원래 글어올려고 했었으니까 야 노드 5개나 돼? 이제 하지만 분명 또 새로운 이제 슈트가 나오면 돈을 요구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돈 쓰지 말고 모아줘 모아줘 지금 저 3080인데도 9000K에 사실 이정도면 웬만한 게임 이제 돌아가거든 잘 간만에 저저래 먹고 왔어 아니 그니까 풀옵까진 안 받았는데 이제 어느정도까지만 그 타협보면 웬만한건 다 돌아가는데 자 꼬리 으씨 봉칭? 으이씨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아이씨 어두워서 이건됐고 으응? 이쪽으로 가? 가야겠지 당연히 아 그건 이제 송출컴이요 송출컴이 이제 필요해가 그 편집을 할 때 필요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편집 녹화 업로드 그리고 이제 뭐 썸네일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혼자 하는거 치곤 허즐프하지 않지 그렇게까지 연체가 쌓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잡스킬만 늘어나거더라고 인기가 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잡스킬만 늘어가지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현지에 무차피 근데 렛츠플레이인데 뭐 더 재미있게 하고 말게 있나요 이키야 그건데 쇼츠에 그냥 1분짜리 아니면 그거정도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그럴것같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킹영상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모약서주지 그렇지 조회수 많이 물론 조회수 많이 나오고 오래보는게 베스트이긴 한데 킹영상 괜찮아요 짧은 영상이 이게 광고단가가 엄청 쎄 짧은 영상이 1대1 혹은 뭐 1대0.5면 조회수 하나당 10분은 10분 영상짜리가 근데 3시간 올리는 것 광고단가 보통 5배 나와 1당 5백5시 1대5 정도로 나와 아 이제 유입은 유입이 적을 수 밖에 없긴 하여 긴 영상 자체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손해가 있긴 한데 굳이 따지면 자 일단 최고 렌즈 아 여기 다시 가야 돼 아 그래 사이드 퀘스트 좀 하라 하고 가기로 했으니까 야 알고리즘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막 포털사이트 알고리즘이 항상 바뀌어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옛날 보다 좀 나아졌어 나같이 유입없는 방송에도 구독자수가 다시 조금씩 플러스가 될 정도면 이제 엄청나게 바뀐거죠 알고리즘 홍영님 언급하긴 좀 들었는데 이제 홍영님 같은 경우는 도롱다크 봐봐 사람들이 그거 틀어놓고 자잖아 나도 들었는데 엄청 잘 나온다 그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대 맨날 또롱다크 또롱다크 해도 그게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틀고 자니까 광고도 다 보고 제가 진짜 영상 좀 길이 잘 나오는게 3시간짜리가 20분정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이탈 안하는 영상이 또롱다크가 이제 들어보니까 3시간짜리가 50분씩 나온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엄청 나온다더라구요 아 뭐야 이쪽이라고 해놓고 저쪽은 또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아아 나아 임마 한참 이제 그래서 이제 풀영상 울리는 사람들 긴 영상 울리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유튜브가 지금 진짜 걔 나랑갖고 막 한달에 이제 진짜 50만원도 안나오는 뭐 그런 절망적인 심지어 이제 구독자수까지 마이너스가 되어보니까 멘탈을 부여잡기 힘든 뭐 그런 요즘엔 근데 그 때보다는 막 확조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제가 뭐 유명한 스트리밍가 아니니까 아 야 이거 화나먹자고 대체 나를 어디까지 구내는 거야 오이오이 미쳐냐구 대체 루소야 책임 엔지니어 루소씨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 저번에 왔을 때 이거 못먹고 가네 뭐야 이거 열어도 다쳤잖아 열어도 다쳐있잖아 야이씨 의미가 없잖아 이런 아 왠지 이거 어차피 스토리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확 들기 시작했어 왠지 아닐 수도 있는데 응? 여기에 안 먹은게 있었네 그때 저번에 리퍼 나를 버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예전만큼은 아닌데 유튜브에 슈퍼땡스 그것도 가끔씩 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한데 천원이천원이천원씩 만원씩 짤짤을 가끔씩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예전보단 나 유튜브가 확실히 수익 옛날보단 한참 전성기 시절은 아니라도 1 1 1 2 2 2 2 2 2 3 근데 문제는 저 항상 이제 어쨌든 오케이 에잉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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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도 이뤄내는건 아닐까만들 그래도 이번 데드스페이스 오프닝 그거 인트로 괜찮지 않았어요? 나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가 많이 당연히 이제 전문 그걸로 돈보는 전문편집자 수준은 당연히 안되겠지 그러니까 봐주면 안했는데 나는 난 만들면서 아기야 근데 이제 창작자가 항상 그거, 그거 하면 안돼 그거, 그게 뭐일지 그거에 빠지면 안돼 내가 만드는게 제법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 자 이제 흉납고 감독관 보헬커 화러거든요 어떻게 되니 Text 즈음 친구 혹시 그런가 아니라 다행이네 나오긴 하는데 막 이제 엄청나게 튀어나오진 않네 물량으로서 물량이 쏟아진다던가 하진 않아서 이정도면 그래도 이제 그래 뭐 이정도 할만하지 이정도면 그래 제발 나 빨리 엔딩 봐야된다 이거 이틀 이틀에 끝내고 너희 투생 가야돼 투생을 가든 페로스나를 하든 해야돼 학원도시로 가든 뭐 가야된다 그만해라 그니까 랜덤으로 애들이 튀어나오는 곳들이 있긴해요 있어 있긴한데 이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막 이제 막 말도안되는 숫자로 막 갑자기 도도도 튀어나오진 않네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정해진 구간 이것도 이제 정해진 구간은 또 정해진 구간대로 나오는게 있고 정해진 구간은 또 정해진 구간대로 나오는게 있는거같아 아 선생님 아니 홍칭? 막 저기 랜덤으로 안나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막 어느정도까지 이제 규격은 지켜서 나오네 그럼 됐지 이거 보통 게임이 이제 옛날 볼작같은 경우는 나오는게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숫자가 정해져있는 애들이 있고 제가 봤을때 보니까 숫자가 원작처럼 구간의 구간에 따라 정해져있는 구간이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가다가다가 오다가다가 추가로 나오는 랜덤으로 추가로 튀어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런거 같아 그런 흐름이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까지 가야됩니까 부엘커라는 양반 그거 뭐하나 얻으려고 길이 이렇다구요 진짜 좀 너무 심하신데요 너무 가시는데 내가 왔던길 난 트램타고 또 다 어디로 가는줄 알았더니 또 트램이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너무 멀리 가시는데 아 여기 있구나 보인다 저거 이거 오네 아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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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스터 시큐리티 오버라이드인가 무식인가 그거 갑시다 시간 없어 여기로 갈게 아휴 좋지 너희들 또 잡아야겠니? 이건 못잡는건 아니지 지금 여기 많이 귀찮지 이제 아마 따라올거야 왠지 그럴꺼같아 자 마스터 시크리티 오버락 한주로 한주로 따라라라라 아 근데 최근에 좀 희한한 영상이 하나 있긴 했어 원피스 1화 이거 다 아무리 원피스가 유입이 많은 컨텐츠라지만 대체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댓글이 많다 좋아요가 많다 가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재생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재생시간이 막 막 10분짜리가 있으면 8분을 봤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다 이러면 올라가거든 내 원피스는 그 모든거에서 빗나갔는데 지금 3만뷰가 넘어갔어 진짜 이해를 왜 올려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리즘이 무슨 이유로 그것도 1화만 2화부터는 팍 떨어지는데 10분의 2로 줄어든 모르겠어요 또 이제 유저가 띄워주는거 말고 이제 담당자가 띄워주는게 또 있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절 그 여러 지표를 봤을때 이제 제가 올린 영상중에서 그렇게 막 이제 많은 선택을 받을만한게 아니거든 실제로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좀 힝한한 케이스였어 그 말에 어쨌든 뭐 나의 조회수만 잘 나오면 좋지 그 덕에 구독자수도 간만에 좀 많이 늘었어 그 덕에 그 영상도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또 이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시비터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거의 이제 관성적으로 노잼 노잼 관리온 사람들 그 오버라이드 키를 지금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거 하고 있어 오우 드디어 마스터 오버라이드 그니까 보는 시간하고 조회수도 중요한데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지표에서 하나도 이제 해당나는 사항이 없었네 이번에 간만에 잘 잘나왔어 가끔 그런 이제 버그같은 우류같은게 있어야 인생이 좀 행복해지지 않나 솔직히 또 자 그리고 계획된 의료과실 아 이거 수경재배시설 거길 또 가야되다니 로아 그렇잖아 그건 이제 왜 근데 이제 약간 운에 맡겨야 되는 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뭐가 안되면 당연히 이제 기운 떨어지죠 어쩌겠어 받아들여 퍼스 라이플 업브라인 노 컨택트 에너지 컨택트 에너지 엘리베이터 그거구나 일단 돌아가자 엘리베이터 화연망사기가 좋아요 1편에서 완전 구더기였는데 원작에서는 그래서 저도 안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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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뭐 그런 밸런스 좀 이게 그거였나 아 여깄다 아 아닌데 트레임인데 이건 이걸 그걸 잘 모르겠어 벤치가 이쪽어였나 오 이 여유로운 아이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화방이 걔한테 그런가요 흐하하하 수류탄 폭발 반경 증가 일단 블라즈마 커터 불가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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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전혀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봐서 써보든가 해야겠네 아 펄스라이플 한번 업그레이셨 이제 가장 탄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무난하니까 리퍼요? 리퍼 이렇게 허공에서 발던가 쏘든가 쏘서 튕기든가 통통통으로 통통 통통 토롱통 전투 시스템 자체를 즐기시는 거면 잉게이지 풍화설 그 인..그거구요 잉게이지고 커뮤랑 스토리 중심이시면 풍화설이 좀 더 나아주겠죠 풍화설은 이제 루트가 세개로 갈려가지고 다이저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게임 하나 징득하게 오래 즐기시는 편이면 또 이제 풍화설이 더 나아 자 제메시설로 고고 암튼 유튜버는 약간 기도메타야 뭐 사실 이제 모든건 그렇지만 방송국으로 일단 던져놓고 기도하는거야 그냥 제발 잘져라 제발 잘져라 제발 잘 자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게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풀스판이 키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연결해보셔야될텐데 USB같은거라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또 해보질 않아가지고 십챕이요 십챕인데 이제 잠깐 사이드 퀘스트들 좀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사이드 퀘스트들 많이 얘들아 오랜만 주 assassin 오우 오우 깜짝이야 리퍼날이 또 파.. 근데 리퍼날이 모여 잘 나오기도 한데 팔아먹기가 좋아 돈없을 때 자주쓰는 무기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한 세트 세 세트 모으면 삼, 삼천원씩 줘가지고 근데 원래 이 칙칙함이 또 데드스페이스의 매력 아니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야야야야 널려라, 샴푸에 이게 다야? 3단계에 걸어가지고 뭐라, 엄청난 거라도 숨어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다야? 애초에 이제 이 시무라가 이제 오래된 함선이고 설정상 최고선이잖아요 일하려고 이제 자원같은거 취취하려고 만든 함선인데 뭐 이제 꽃밭처럼 뭐 하진 않겠지 안하겠죠 디자인되지 또 이제 이 세계관에 이제 그 여행용이나 혹은 뭐 이제 관광용 우주선 또 이제 허리하겠지 막 이제 파티장도 있고 막 이제 막 댄스도 추고 막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거의 이제 엄청 낡은 배에요 채굴선에다가 내가 고통을 하고 있어요 하드로 할걸 그랬냐라는 생각 있긴 하는데 하드로 할걸 그랬냐라는 생각 이리와 그 손가락 쪽 3편에도 있지 않았나요? 여기 찾아보니까 한편에도 있었던거 같아요 아니 이거 말고 이 친구야 이거 이거 아유 아유 잠시만요 자, 이제 그러면 간부 셔틀로 잡아냅시다 노드가 있네 아, 이거 자꾸 이제 덜렁덜렁거리니까 깜짝 놀랐잖아 살아있는줄 알고 정작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게임을 지금보다 못해서 그런가 겁나 힘들었는데 노멀조 아니 지금도 이제 뭐 쉽다는건 아닌데 그냥 그냥 쪼냥 이제 그냥 애들 갈아버리면 살만하네 사이드 퀘스트랑 쾌밍만 잘해도 그냥 이제 노멀정도는 그냥 애들이 알아서 기는데 한입 부족할 일도 없을분들은 아, 물론 이제 몇몇 구간에서도 이제 쳐맞긴 하는데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런 말하면 꼭 쳐맞거나 엄청 말리더라고 유쇼 아아이씨 야 이 쒸 이 꼬이처만 아 문에 죽진 않아요. 데미지를 입긴 하는데 안죽더라구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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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부 셔틀 자 이제 간부 셔틀 으흠 그래서 저 어디로 가야되나요 그러면은 3교에서 이동해야되나 간부 셔틀쪽으로 그렇겠지 어떻게 하냐 탈락 렁 멍 빙 이제 야 넌 이걸로 인진해볼거지 뭐 이정도면 전반적으로 막 이것저것 좀 개선된 편이죠 맵도 바뀌고 이것저것 생겼는데 아예 다 아예 이제 그럴거면 아예 뭔가 다 바꿀거면 이제 그거지 아예 새로 신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게 낫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데드스페이스4를 만들기라고 가라 버리기 아 또 이제 몇몇 짜증나는 구간들 후반부 또 남아있어가지고 퐁칭? 안 죽었지? 퐁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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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보면 보겠고 아 근데 확실히 신작에 나오니까 편집할 시간이 무조라긴 하더라구 그냥 그냥 이제 구작할 때나 그거 몰..몰란 그냥 이제 솔직히 이제 위처같이 긴게임은 이제 그거 한 번 그냥 사사삭 해가지고 사사삭하면 되니까 쏙쏙 나 편집이 되는데 데 더 스페이스는 또 그게 안돼 확실히 어.. 자 노드는 좀 킵을 해봅시다 네 추가로 또 슈트가 업그레이될 순간이 오겠지 다음 장면 슈트 다음 장면 슈트 나 이미 오버라이드 키워뒀어 있어 있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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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어스를 또 따로 찾아야 돼 아 잠깐 여기 여기 내 기억이 맞으면 겁나 뭐 야 일단 다 밟아 다 밟아 다 밟아 다 밟아 다 밟아 아주 조각조각을 해놔야 돼 이거 그래야 두롱불 한번 내 기억이 맞네 갈아버려 내가 아마 내 기억이 나오면 나올 때 이제 이걸로 내 스크롬오프 그거 해가지고 싸워야될거에요 아마 원작은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지 다 보낼 해놔야 나노기가 엮여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팰거야 뭘 고의보내 죽네 팰거라 이 정도 밟았으면 됐나 너도 아저씨 무슨 이번에다가 밥상도 꼽고 밥이라도 잘 주면 진짜 뭐 굴비 굴비 매달아도 같이 살아도 매달아 자살한거겠지만 설정상 영광굴비가 뭐야 영광굴비가 뭐야 영광굴비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여기 타르심물 샤워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좋아 한가구 하지만 그닥 차라라라 하지않아 구급 엔지니어 RID설계 들어오보하니깐 다음단계에 슈트 설계 된 것 같은데 여기가 발반 와요 됐다. 어, 원래 전자기도 그랬어요. 원작도 이제 아마 6단계 레벨 슈트는 엔딩 봤어야 될거죠? 엔딩 한번 보고 이제 열렸을걸. 특정 같은거. 있어봐. 상점 갔다 와야 돼. 싫어. 자, 6단계 6만원이나 들어. 하지만 난 눈이 있었지 이걸 팔면 돼 리퍼 터니에머 행신! 따란 따란 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또다시 부지가 되었다 게임소리를 살짝 키웠어요 아까보다 나을거에요 훨씬 으잉? 아아 하이 하이 아씨 아아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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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Gang? 아 Pik. 바이든시 으잉? 으잉? 어얈? 열 가시 She? 으잉? 으잉? 저기 나왔어요 뒤에서 소리 지르는게 보여요 아 불이 안보이는데 드럽게 사람 짜증나게 하는구나 아 그래요? 근데 뭐 굳이 타할 필요가 또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기왕 하는거지 보상 보상 다 하고 가자 너무 어렵다고 어렵나? 레벨 1 고! 고! 레벨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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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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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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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앉았거나 이거 애들 시체에 잘 안 잡아놨으면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여기 내 짱! 어차피... 어차피 1층 가야되는 건 똑같구나! 이러니 저러니 똑같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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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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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ся... 그만해라 어디 좀 부수는게 있어요? 있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에 안보이지 이쪽으로 가야되 일단 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나간후에 뭐해야되 나중에 다시와야되나 스토리 먼저 진행하고 그런느낌이였어 이씨 이씨 아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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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아무리 찾아보도 안나오더라 뭐가 이씨 뭐야 이것도 변질기구만 이걸 부숴야 되는데 아 안보이는데? 에이씨 어쩐지 이거구나 아무리 돌아와도 안 튀어나온가 있어 일단 스토리 먼저 빨리 진행하자 원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짜증나는 구간이었죠 여기가 전력을 회복시켜야 돼 밑으로 가야겠구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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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고 탄을 또 다 썼다 사면돼! 돈 많아 나 아 맞다 아까 옷 끌어놔 돈 다 썼구나 아 괜찮아 그래도 돈 많아 돈 많을 예정이야 걱정하지마 봐봐 또 루비 주잖아 네 안녕하세요 2만원 땡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건 다 있으니까 수트랑 이제 스테이 그거 스테이시스? 아니 그 플라즈마? 자잘한 나머지 것들 적당히 이제 상황 타이밍 맞춰가지고 업글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음... 어 포스 건타는 따로 안... 아 설계돌레가 못 얻었나 보네 못 얻은건지 안 얻은건지 모르겠다 6레벨은 이제 엔딩을 보고서 이제 추가되는 뭐 그런... 것이니까 자가서 전화한 plötzlich 10레벨은 runner 9몬 10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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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몬 10몬 로드를 엄청 퍼주네 로드를 엄청 퍼주네 으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저녁 고구마 튀김 나도 주세요 고구마 튀김. 고구마 튀김 먹고 싶어 고구마 튀김 주세요. 아니면 이제 그 있잖아 고구마 치즈돈까스 고구마 야 왕치돈? 그리고 아니면 고구마 치즈돈까스 이런거 좀 줘봐. 나도 배고프다. 오늘 한 11시쯤에 짜파게티에 한개 끓여먹는거 말고 너무 귀엽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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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 원래 옛날엔 진짜 막 막 달렸었는데 일부러 애들 안잡고 원잡이선 길도 까탈스럽고 이제 사람 애들 안 안하고 피하여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던거 같애 아니면 쩌 쩌애가 여기 없었을거야 어렴풋이 그랬던거같은 기억이 나네요 정확하진 않은데 왜이렇게 덩굴 코너 왜이렇게 덩굴 코너 아 여기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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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전력은 또 어디서 온냐 뭐잇잠깐 어이? 어이 너 데크.. 내 크노놈프 너 왜 이렇게 대가리가 늘었어 쫀득이야? 쪽쪽 늘어나 뭐 치즈 크러스트야? 피자 먹고 싶잖아아? 이놈아 난 지금 피자가 무지 먹고 싶어졌다고 너 때문에 어 치즈스틱 좋네 치즈스 치즈스틱 그래서 먹는건 먹는건데 또 어디다 숨겨놨어? 전기를 어디다 숨겨놨어? 여기서 빼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배터리.. 줘 이쪽 식당이냐? 는 여기가 고기가 고기인데 가 아니라 여기가 저기가 고기가 아닌데 그래서 빼와야되는건 맞는거같아 여기서 빼오는건 아닐거 아니야 とか 왠지 어린이 아들 난 вам 겹 아니요 왜 있자노 배터리 팩을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아니 있으면 창고 이런데 있을거 아냐 맞네 샹 너 겸신된거야 진짜 얘들아 배터리 안 끼우고 뭐했어 그러니까 니들 먹다 남은 고구마튀김이라도 좀 챙겨줘봐 갑자기 진짜 먹고싶다 고구마튀김 요즘에 또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먹기도 그리고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빡쳐가지고 영혼에 맞닿아 까다가 또 또 회복약을 다 썼어 이들이 분노를 알아? 시쌤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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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게 없어봐 뭐였뭐 아 그냥 없어져 여기 오면 없어지는거였군 옛날같은 이제 분식떡볶이 분식튀김이 진짜 찾아보기 찾아보기 힘든건 아닌데 또 막상 프랜차이즈화가 4번이니까 또 이제 그거랑 비교하게 되겠 그니까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프랜차이즈 그 옛날 분식떡볶이랑 분식떡볶이는 옛날 프랜 최근 프랜차이즈 떡볶이는 비교하게 되가지고 안사먹게되고 그런거같애 사람이채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게 돼 아 막판이라고 겁나 헤매네 많이 헤매따 야 어 아 요거니 이제... 그 떡볶이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아아이C 아아이C 그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맛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아이C 에이 꽁친? 일어났니? 한 번 더 꽁친?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떡볶이를 근데 저는 안 사먹었는데 나 뭐 그런거에 쇼개 두지나 딱히 찐따였던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냥 안 사먹었는데 오퍼돌 어렸을 때 용돈을 안받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밥먹었더니 그저 이제 다 안죽어? 죽어 그저 이제 피카츄 돈가스 정도만이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온치 마약이온 내 용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간식이온치 디럭스 조용한 침대는 뭐야 어쨌든 한번씩 다 가봐야되 고맙습니다 토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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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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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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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นะคะ. 더 고생하게 되는구나 뭐 근데 또 이제 초회차에 그게 왜 아니겠어 이것저것 구석구석 돌아보는게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챕터 딱 두개 남았는데 뭐 간부 숙소 여기 간부 숙소 때깔이 다르네 때깔이 달라 위허트소녀 카드가 또 필요해 선장..선장식 일부러 막아놓은거면 막아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무슨 여기서 의식을 하고있어 어디갔어 이것도 읽어보면 이제 막 이런 어 유니톨 선장도 유니톨로지 소속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무슨 이제 뭐 피규어 모으는 뭐 이제 뭐 이제 피규어 모으는 것도 아니고 ㅅ 이거 또 먹으면 또 튀어나오겠지 뭐 그리고 그 녀석 아유 수신 수신 척 갈게요 그냥 오지마 오지마 봉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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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봉치임 아 콩어가 있었니 이상하더라구 가오리가 있어버렸네 읏 가오리 아임 아임 잘 이쁘 상징 하임 그 멈춘 엔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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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멈춘 아임 어임 아 큰 palabra 이러면 가올이 돼 아 저거니디 아 이게 마스트 오버라이드로 여는 거 있구나 아까 몇 개 있었는데 그냥 뭐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게 막 노드 하나만큼 죽으면 되겠네 어 이제 또 가다 보면 또 죽으면 되지 뭐 그래? 아 개망까진 아니고 이제 아쉽네 쉭쉭 파이밍을 잘해서 그런가 아직도 생각보다 빨리 풀업을 해가지고 야잇 기껏 사니까 또 튀어나오고 지랄 기껏 주방장도 있어?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야? 아 아 아 너의 홀로그램과 의도치않게 키스를 하게 됐었어 아 이 녀석 파이브마인드였나? 이름이? 이 별의 정령같은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쓰허허허허 정령같은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아멜리아 아멜리아 오케이. 그럼 엘지스7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전쟁을 끊어버릴까요? 정확히. 그리고 우리 셔틀에게 연락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너는 정확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는 뭘 말할까요? 이것이 좋다면, 결정하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멀쩡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지만, 셔틀에게 셔틀에게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Mr. Warwick, for helping me fix my mistakes. 정신부통신방식 정신부통신방식 껄옥피 가라멜컴하 정신방식 클리언스 컨설드 아아 아까 라인렉을 많이 썼는데도 타니 아..어우잠깐 아..어우잠깐 불멘소리 한번 했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커주네 이것저것 아..어우..고..고..고..고..고맙긴한데 야..고..고맙다 야..고마운데 이렇게까진 좀 아니지 않니 아 네..안녕하세요 음..가는건 가는거고 모드를 얻었습니다 또 포스트건 업그레이드 mitigating 탕 탕 탕 탕 그러게 올해 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작, 기대작, 소위 말하는 기대작이라고 이빨 까던 것들 싸악 다 싸악 다 뒤졌어 아주 그리야 했는데 이제 그건 그래도 그나와 세면실에서 다행이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또 용어같이 극나오, 극투, 유신 극투 나오니까 그건 또 괜찮겠죠? 바이워저드 리메이크도 뭐 잘 나올거고 아 싹 다 뒤져버렸네 거의 하지만 이 게임으로 인해 컴퓨터 브레이트 공포가 또 온다 돈이 없는 것 아니야 근데 아까워 이거 이거 뭐 아무튼 이제 뭐 하나때문에 컴퓨터를 새우사기 지금 시점에 옛날 한참 때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포도시를 고살만큼 버는 거 여기 많이 보이시네요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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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그니까 이제 사이드 미션이 생겼고 이제 뭐 좀더 에어리어가 늘어났고 메이비 좀 바뀌고 이제 몇몇 수정 몇몇 이제 미니게임이나 이제 사이드 미션들이 그게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보스전이라든가 애들 조합이라든가 애들 조합이라든가 미묘하게 달라져가지고 마저 다르진 않은데 아오 오 이제 이 마커를 뚫어둡 그거로 가는 것도 이제 일인데 씨 오 저희 에스이스특 저희 에스이스특도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짱빨기 컴퓨터 내가 다 조립해서 내가 쓰는데 아 지금 또 고민되는게 그럴거면 이제 13700K를 샀을거에요 그게 그게 지금 아 13700K를 샀다가 이제 메인보드랑 팔았잖아 다시 게임컴을 바꿀거였으면 그때 이제 그냥 바꿔버렸을텐데 또 사기가 또 그래 외장 SSD도 괜찮을걸요? 게임 로딩은 별로 차이 안나여서 갑니다 특히 요즘 그거라 NVM이나 이제 뭐 M2나 요즘 SSD 겁나 싸잖아 사실 자기가 이제 끼울수만 있으면 그냥 사갖고 꼽으면 되는데 아니면 외장 케이스 써가지고 써도 되겠는데 이제 비싼 SSD는 그정도 차이만 있지 안정성이랑 그냥 순차 쓰기라 순차 읽기 쓰기라고 그정도 그 영상 편집할때 대용량 파이동할때정도나 이제 차이가 있지 게임에서는 기커드야 0. 몇초 차이야 벤치같은거 봐 0.12초 뭐 이정도 기커드야 2-3초 별 차이 안나? 그리고 요즘 SSD 겁나 싸줬는데 뭐 1트라짜리 뭐 10만원 한짝인데 사타 SSD 그쪽 특가에 그렇게도 풀리는 비싼 SSD는 거의 자금용 용도로 밖에 안써요 그리고 이제 디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시기 같은게 있어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특정 일정 용량 이상 써버리는 이제 속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M2SS2 막 읽기 막 7천만 이런것들 있잖아 초당 7천만 이런것들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그정도 스펙이 나온다는거 공시기 공산을 노려함 김조 정말這個是 하드웨어 러시아 탑승 기존 수리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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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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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ل eles 마이 dreams 괜찮 I SHOVE YA! 자꾸 튀어나오지 말라고 으유 꼭 이래야 됐냐 이렇게 귀찮게 하네